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이상조, 김효정, 이지아, 가정입니다.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즈음에 한마음교회 목사님과 성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반갑고 또 저희에게는 좋은 기쁨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대강절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많은 좋은 추억거리를 많이 기억하시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 해 보내면서 저희 가정에 감사한 일은 연중에 시작한 가정예배예요. 매일매일 시작한 가정예배가 1년 내내 쭉 진행되고 왔습니다. 우리 지하의 제안으로 10편 읽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142편까지 왔어요. 곧 끝날 것 같습니다. 올 한 해. 여러분 가운데서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가운데 감사의 고백의 열매를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연구가 돌리는 그런 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. 감사드리며 프로의 파인아페 봉 imperfect D 또 다른 만남 If anything vet